우리 갯기름나물 좀 보세요 이렇게 꽃이 폈는데 이거는 나방들이 다 잘라먹어서 없고요 이게 다시 피는 것은 이렇게 피고 있는데 노린재가 다 어머 여기 벌레 또 생겼네 오 이런 벌레가 이렇게 커서 다 갉아먹는답니다 우리의 상추들은 이제 꽃 폐서 무거워 가지고 다 쓰러져 있고 당근을 다 누르고 있네 우리 오이가 이렇게 죽는 대신에 생강이 나고 있고 하늘만도 잘 타고 올라가는데 쟤는 그새 풀이 이렇게 많이 자랐네 그냥 꼬치를 놔뒀더니 얘가 잘 크고 있네요 우리 집 생강들 나오고 있어요 생강이 생강을 걸음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나 생강 나 생강 근데 또 크다보면 또 금방 큽니다 어머 우리 흙 이거는 흙하랑이 아니라 저기구나 담배 상춘가? 로메인 상추 쟤네도 저기 애벌레가 있네 우와 이런 여기 요거 애벌레 어우 이게 요거 보이시죠 요거 잡아야 돼요 저기 하면 꽃대를 하나도 안 남기더라고요 꽃대 연한 부분만 다 갉아먹어요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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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